자, 김장훈 3구 경기는 이어집니다.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배치가 시작됐습니다. 아, 김장훈 3구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이번엔 박강현이 먼저 경기 계속 이어집니다. 아, 박강현 아, 박강현 자, 자, 이번에는 네, 김장훈 선생님 1대3 서브 득점 서브 두 갤때는 조금 애를 먹었는데 이번엔 잘 들어갔고요 오, 두 개 다 가져갑니다 연결시켰는데, 예, 그걸 잘 받아 냈네요 자, 박강현도 2의 실세라 서브 득점이에요 박강현 자, 바로 반격해봤습니다만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는 여기 Więc 이렇게 r 아 Def 박강현 육 손 다 아우 박강현 김장원의 추격의지를 조금 꺾어놓는 느낌 그리고 하나 더 도망갑니다 아우 김장원 바나나플릭 살아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걸립니다 바짝 붙어있었기 때문에 길게 또 뽑아냈던 김장원이었습니다 아우 김장원 한점차까지 안하는데 지금은 조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동점까지 갑니다 나인올 아우 역전이에요 박강현 선수가 잘했네요 듀스 텐홀입니다 박강현 박강현은 지금 다시 짜릿해지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다시 동점 갑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자 첫번째 게임 마무리 당겼네요 다시 한번 보죠 아 이번엔 나갔어요 자 김장원이 많이 할지 게임을 끝낼지 나갑니다 대결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박강현 선수가 한 번 이겼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 박강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통하고 있어요 네 아 서브 득점 자 김장원 입장에서 첫번째 게임 잘했는데 졌거든요 네 오우 자 이번에는 리시브 마르 푸시 네트 걸리는 박강현입니다 2대 2동 박강현 서버 아 서브 득점 김장원 바나나 플립 지금 바나나 플립으로 맞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바꿔봤던 2대 4 아 아 네트 한 번 맞으면서 방향이 좀 지시했습니다 아 자 계속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자 찬스볼 김장원 다시 때립니다 반격 와 살아있어요 다시 갑니다 오오 오오 더 빠르게 박자 변화를 조금씩 주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어요 예 그러나 여기서 그렇죠 이런게 이런 부분을 조금 예 다듬어야 됩니다 아 이번에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우 그러나 박강현 넘어친 플라이 7대 5 2점 앞서있는 박강현 오오 오오 김장원 예 좋았습니다 7대 6 한 포인트 차이 아 그러나 이번에 박강현 완벽한 정확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아 아 네 찬스볼이었고요 김장원 선수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좋았어요 김장원 동점으로 예 자 첫번째 게임과 비슷하게 후반부에 동점이 됐습니다 네 오오 김장원 처음으로 넓게 맞습니다 받았어요 김장원의 서브입니다 아 알고 있었습니다 박강현 탑스피는 그냥 결대로 쭉 나갔습니다 예 다시 김장원 서브 아 이번엔 김장원 본인의 반격 찬스가 나옵니다 네 지금도요 붙어있었어요 아 찬스볼이었어요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더 공격견을 받아서 지드려도 어 그런거를 예측을 하고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 지금 연속으로 장단점이 명확한 김장원 선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점이 나왔고요 이렇게 해야됩니다 4대3 앞서있는 박강현 나갑니다 박경현의 범실 붙여야 됩니다 세 번째 게임 5점을 놓고 두 선수가 밸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끝났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5대4 김장원의 흐름이 좋습니다 어 박강현 맞추지 못합니다 서브 변화를 주면서 어 포핸드 갖고 가야 됩니다 긴 서브 이걸 받아치는 김장원 그래서 더 떨어뜨려 놓으라는 줌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이렇게 서브입니다 7대5 아 네트 맞고 나가는 김장원입니다 네 천천히 해야 됩니다 예 한점 찹니다 박강현 맞받아 칩니다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떴구요 마무리 해야 됩니다 약속하게 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트 걸리는 김장원 김장원 작전타임이 남아있다면 좀 부르고 싶은 타이밍인데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오 김장원 김장원 오 들어갔어요 동점을 박강현 결국은 동점 예 박강현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 플릭 나가고 마는 박강현 박강현의 위기 박강현 공격 성공합니다 위치를 좀 바꿔본 김장원 나갑니다 김장원 그래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네 네 매치 포인트 박강현 오오 박강현도 범실이에요 시비 어쨌든 누가 앞서가면 앞서간 쪽은 유리하게 됩니다 김장원 박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김장원 박강현의 서브 아 박강현 또 한번 무서운지 재미를 봤던 서브를 또 사용할지요 네 오 걸립니다 또다 아무래도 기선제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아 걸렸어요 네 네 14대14 다시 동점 아 아 답답하죠 예 핵이 지금 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튜스와사는 더더욱 아 아 김장원 그렇습니다 흐름을 완전히 갖고 올 수 있어요 예 랠리에요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멘